네 멋진 하얀색 스타또캐스터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미친듯이 까진 랠릭을 보다가 이걸 보니까 어 이거 새거야? 네 정리정돈이 된 느낌이네요 근데 이것도 헤비랠릭이거든요 아 이게 헤비죠 도대체 지난 시간 뭐였을까요? 울트라 슈퍼 헤비 뭐 네 뭐 그런거 오늘도 헤비랠릭이니까 한번 프로파일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비누 냄새난다 비누 냄새? 맨날 뭐 불탄 냄새와 무슨 기름 냄새 이런거 향기롭네요 그러니까 이거 저거네요 그 쇼핑몰 야간경비원 기타 화장품 코너 앞을 아 네 쇼핑몰 야간 경비원 1층인가 보네요 화장품 매장들이 보통 백화점 1층에 있으니까 순찰 돌다가 크림도 좀 발라보고 근데 왜 이렇게 까졌을까요? 백화점은 까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주렁정 다진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경비원 옷 그 주렁정 명찰랠리 호루라기도 할 일이 뭐가 많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앉아서 치다가 도너스도 좀 먹고 흘리고 아 그렇군요 경비원 옷이 사실 기타에 뭔가 랠릭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이 많네요 괜히 완장 같은 것도 있고 맞아요 좋네요 좋아요 화장품 매장 올캅 기타 올캅 기타 그렇습니다 경비원 기타 좋아요 오늘 이렇게 또 참신한 화장품 냄새가 나는 요새는 거의 냄새 파일링이죠 좋습니다 화장품 냄새 오늘 63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아주 좋아하시는 그 모델들 중에 하나고 그런 넘버링 중에 하나고 옛날에는 이제 뭐 5762가 뭐 워낙에 이제 아이코닉한 그런 넘버링이었다면 지금 뭐 63도 거의 뭐 예전에 62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63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플랫 라미네이티드로 로즈우드가 선생님의 말씀을 빌자면 어묵 같은 모양으로 올라갔는데 이번 시간에는 라운드 라미네이티드로 기왓장 같은 모양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3 2024년도 3년도에 한 모델만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2023년도에 2022년도도 하나 할게요 2022 23 24 이렇게 하나씩 했네요 2022년도에는 근데 가격이 지금까지 변동없이 다 800입니다 아하 네 똑같아요 최고급 우둔쌀 장미 디퓨죠 역시 이때도 좀 뭐 향에 관련된 이야기가 났네요 80.5 나왔고요 그리고 23년도에 했던 242 모델은 80.5 핑크 펜더 서울도 펜더도 63이 자랑이다 아 그렇죠 그리고 2024년 올해 2월에 썼던 기타 80점 맞았고요 스테이크 웰던 63 육체미 삼매경 피지컬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타로 기억이 됩니다 네 오늘은 시리얼 럼버 CZ 6563-408 400 어 이건 799만원 가격 800이죠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51kg 두께는 44 플러스 2mm 12프레트 투르 80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엘더바디에 헤비랠릭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쿼터손 메이플렉 63C 백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튜너의 본넛 지판은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공 일반 지름 241mm 스킬 길이 648mm 프레스 20일 내로 톨 6105프레스 핸드와운드 FAT 60s 픽업 가운데 픽업 돌아가 있고요 원볼륨 투톤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2 와이어링 톤 세이버 블리드 5B 픽업 셀렉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너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올라간 모델이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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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컬 좋죠? 아 좋아요 와 진짜 좋네요 이야 마샬인데요 마샬 6.3 스트레스 좋습니다. 6.3 스트레스 역시 항상 좋았나봐요. 듣던 소리고 가장 안정감 있네요. 점수도 계속 80, 80, 80. 9.3 스트레스 좋습니다. 약간 락킹할수도 있을것같은데 네두라기인데 잘 먹네 pero 아 좋다 6.3이 진짜 뭔가 힘있고 안정감있고 다재다능하고 아주 좋습니다 진짜 우동생 기타에요 못하는게 없네 좀 공관계를 넣어서 기타에요 못하는게 없네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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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혹 진짜 좋다 으 으 마쌈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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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소리 잘 빠진다. 아이 좋습니다. 진짜 깨끗하네요. 바로 반주불차서 한번 들어볼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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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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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신납니다. 자 이렇게 63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주평 드릴게요. 이게 뭐 다양하게 뭐 락앤롤 해도 좋고 블루스 해도 좋고 조금 락킹한 것까지 해도 좋고 이게 몰캅 기타잖아요. 신나는 쇼핑몰 드리겠습니다. 신나는 쇼핑몰 알겠습니다. 사실 뭐 다재다당하다는 표현도 거기 이제 쇼핑몰에 다 들어가 있고요. 다 구할 수 있는 신나는 쇼핑몰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드릴게요. 즐겨 부르는 노래를 18번이라고 하잖아요. 6318 팬더 18번 아 63이 팬더 18번이군요. 즐겨 부르는 노래 좋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것도 점점 아이코닉한 사운드가 되고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습관을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0이고요. 선언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1. 평균은 80.5입니다. 이렇게 63 스트릿 같이 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64 스트릿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3단 바로 64 순서대로 하네요. 네. 729만 9천원. 가격도 뭐 아주 준수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준수하죠. 네. 64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권장해주시고요. 에브리데이 기어타임즈 없으세요. 조심하실거에요.